삼성전자가 대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전시회 세미콘 타이완 2024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.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 부장은 어제 기소 연설을 통해 AI 시대에 메모리가 직면한 과제로 전력 소비 급증, 메모리 병목 현상, 부족한 저장 용량을 꼽았습니다. 그는 클라우드 기반 AI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온 디바이스 AI의 발전이 필수라고 진단하고 HBM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군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한 삼성전자의 강점을 부각했습니다.